하나님 말씀은 10편 95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배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화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있는 대로 오라 우리가 요호 앞에 무릎을 꿇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10편 말씀은 안식이를 위시한 각종 선전 예배 때에 즐겨 불렀던 찬송 시입니다. 지금도 유대교 예배 때에 불려지는 감사와 경배의 찬송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부른받은 자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은혜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비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요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시인은 요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반석은 흔들림이 없죠. 요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직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구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호 앞에 무릎을 꿇자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문제도 오고 사건이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믿음의 대처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요호 앞에 무릎을 꿇자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요호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지금 이 시각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강구하는 믿음의 시간 또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요호 앞에서의 삶입니다. 요호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요. 구원의 축복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본문의 주인공처럼 신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요호 앞에 노래하자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시인처럼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나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이 노래하는 즐거이 외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기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송도에 마땅한 기쁨의 표현이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으면 내 마음속에서 항상 구원의 기쁨 감격이 솟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양을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내용. 내가 어디에서부터 건줌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요. 그 문제와 사건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사탄의 문제. 너희 아비 마귀의 문제. 여기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인데 참된 왕 되신 예수님이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는 감사하고 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본문의 시인처럼 즐거이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참된 재상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원죄 또 자범죄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죄 때문에 오는 이 재앙과 저주 이 문제에서 벗어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죄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로 오는 이 재앙과 저주 때문에 오렴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짓고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게 되어졌죠. 길이 없으면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고요. 길이 없으면 문제가 닥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길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이 감사는요 더 큰 구원의 감사를 이루는 거예요. 지난주일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후반기에도 내년에도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똑같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감격으로 다가오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요한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면서 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또 양육하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의 대적과 원수는요. 항상 우리를 올무 가운데 또 구렁통이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늘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문제를 예술소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언약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고 달려가면서요.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산론의 전수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의 감사라. 이는 글쓰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오직 예수 그도 바라보면서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면서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 밖에서의 삶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 자녀는 지난 날의 범죄를 반복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굴을 했지만 무리바와 마사에서 마음이 강팍했어요. 불신과 원망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죠.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출애군 했지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내 애급 군대가 따라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르비딩까지 잃었지만은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왁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세를 원망한 이 일 때문에 가난의 안식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만 오면 하나님을 등지고요. 문제만 오면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축복과 홍해를 건넌 구원의 감격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출애굽의 감격, 또 홍해를 건넌 이 능력의 역사를 본 것이 맞다고 한다면 물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되는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마땅한다면 그 믿음을 가졌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은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시인은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완악한 마음은요. 불신자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홍해가 닥쳐도 마신 물이 없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물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사의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요 여호와 밖에서의 삶 다 떨쳐버리고요 불신함과 불평 불만의 모든 삶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참된 응답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서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고 경관한 생활이 따르는 산지에서를 드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살아인 제사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어요. 이 세대는 하나님 없는 세대에요. 이 세대는 예배가 없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여호와 밖에서의 삶을 사는 세대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리스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귀한 새벽 또 응답을 누리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